그러면은 제가 이제 준비했었다는 VR챗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솔직히 말하면은 오늘 준비한 VR챗 이야기도 그렇게까지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은 약간 VR챗의 안 좋은 어둠의 어둠 쪽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까 하고 있거든요 원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은 요중에는 정말 여러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재밌는 사람, 재밌는 사람, 화가 많은 사람 그렇게 하지만은 이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뭉치다 보면은 약간 안 좋은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아니, 많이 라기보다는 안 좋은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일부 그 자리를, 공간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래, 비중 왜 이렇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단어가 빨리빨리지 생각이 안 나지? 아무튼 안 좋은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그런 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전부 다 VR챗을 할 때 한 가지 특성만 한 가지 성격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사람들이라는 것은 전부 다 가지각색이고 여러가지 성격이고 여러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갖고 오늘은 조금 좋지 못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아마 VR챗을 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봤을지 모르겠어요 가끔가다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뜬금없이 와가지고 이상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는가요? 제가 좀 이상한 거라고 했을 때 조금 이게 이상한 거라는 카테고리 폭이 조금 많이 좀 넓죠 근데 조금 일부러 좀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상한 거는 이상한 거니까 이때까지 VR챗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여러가지 커뮤니티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VR챗의 사고사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하셨을 건데 아마 그러신 분들 중에서도 이쪽에는 좀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에버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VR챗 안에는 솔직히 말하면 변태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조금 많아요 여기서 변태 성향이라고 하면 여기도 여러가지 분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성향의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혼자 자기 혼자 그런 걸 즐기는 거니까 자기 혼자 만족감을 느끼면서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남한테 이게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약간 좀 변태적인 성향을 가지신 사람들이 VR챗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죠 처음에 이 이야기를 꺼낼 때 VR챗 안에서 와가지고 이상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지 않느냐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이상한 걸 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대뜸 와가지고 대뜸 와가지고 님아 부탁이 하나 있는데 신음소리 좀 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님아 야한지 좀 해보세요 어? 님 이거 잘할 것 같은데? 좀 끈적끈적한 행위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보세요 이런 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는 어떤 부리의 변태들인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이쁜 남자들을 좋아하는 변태들인지 아니면은 좀 여성스러운 그런 걸 좋아하는 변태들인 건지 근데 여기 VR챗에 와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대체적으로 좀 더 귀여운 그 다음에 이쁜 여자 아바타를 끼고 있단 말이에요 여자 아바타를 끼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보면 여성한테 다가가거나 아니면은 목소리가 좀 가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이런 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만나보신 분들이 많을지 안 많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거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재미로라도 이런 거를 응하지 응해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안 몰라요 여러분들도 뭐 그러한 것을 즐긴다면은 뭐 이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즐기거나 이렇게 하는 관계가 되는 거겠지만 그러신 게 아니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컴퓨터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이 좋아졌잖아요 요즘에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얼마든지 녹화가 가능해요 녹화가 가능해요 그리고 요즘 지포스 쪽에 그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미 지나간 영상도 지나간 부분도 녹화를 누르면은 그 버튼 하나 누르면은 이미 지나간 것들도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녹화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런 걸 요구하고 다닐 때 은근히 녹화를 키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들 VR챗을 하면서 뭔가 자기 만족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언제나 녹화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누가 그런 거 응하잖아요 참 참고로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쌩 모르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약간 그런 쪽 사람들에게 다가가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어느 정도 이제 친밀감을 쌓은 뒤에 친밀감을 쌓은 뒤에 이런 걸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 요구에 응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좀 VR챗을 오래 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오래 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나 보면서 그런 쪽 사람들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받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녹화를 하더라고요 녹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 이거 녹화를 해가지고 그분들 다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저장을 해가지고 인터넷 요즘에 많잖아요 인터넷 요즘에 영상 올려 업로드 할 수 있는 데 많잖아요 업로드 올려가지고 언제든지 어디서든 어떠한 기계로 볼 수 있게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로 자기 만족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뭐 그 영상이 남한테 알려지지 않을 거니까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또 자기들끼리 문친 그룹이 또 있어요 자기들끼리 또 이용하는 커뮤니티가 있고 그럼 어떻겠어요 야 오늘 하나 건졌다 이러면서 야 엄청 음 이게 좀 말을 좀 순환해서 이렇게 하지 조금 대놓고 하면 야 B X 와 진짜 직이지 않냐 약간 이걸 좀 상스럽게 하는 말 있잖아요 진짜 직이는 영상 하나 이번에 땄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그걸 공유를 해요 돌려봐요 인터넷에 어느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사이트가 요즘에 많잖아요 많아가지고 그 영상을 공개를 하지 않고 그 상에서 계속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저장을 해요 계속 모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이번에 누구 정말 종류도 많아요 야 이거 진짜 여자가 신음하는 것 같지 않냐 야 누구랑 누구랑 누가 이런 짓을 하는데 야 진짜 꼴리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 라인님 안녕하세요 일 끝나셨나요 맞아요 오랜만에 VR 합니다 오늘 뭐 VR에 갑자기 VR에 어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영상들을 공유를 해요 직이들끼리 보여요 이 몰래 찍은 것들 VR 영상들은 대부분 이름까지 다 뜹니다 이렇게 VR 녹화 방식으로 카메라를 꺼내가지고 녹화를 하는 거면 거기 표가 안 나는데 그렇게 순간 캡처십으로 이제 녹화를 하거나 급하게 녹화하는 것들은 이름들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떠요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여러분들에 대한 사항이 그쪽 커뮤니티나 그쪽 그룹의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죠 우리 영상 센처 영상 보라니 아무튼 누가 이게 VR 차에서 운동을 아 그래 운동을 시켜요 벌칙을 벌칙 게임을 하든지 이렇게 가지고 이 응용한 속셈을 가진 사람들이 목소리가 여리여리한 사람이라든지 여성분들한테 그런 벌칙 게임을 시켜서 운동 같은 걸 시킨단 말이에요 숨이 격해지게 하는 운동 같은 걸 시켜요 그럼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이 이제 격해지면 이제 막 거칠어지잖아요 막 하 하면서 그 숨소리가 약간 좀 이게 좀 극하게 격해지고 극하게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또 녹화를 해요 녹화를 해가지고 누구누구님의 뭐 뭐뭐하는 영상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한다니 그걸 또 돌린단 말이에요 돌려가지고 서로 이게 보여주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아시겠죠 이 VR7 안에 보면은 그 영상 영상 틀 수 있는 그 월드들이 있잖아요 월드에 그 사람들 이제 그쪽에 모여가지고 그런 거 틀어나놓고 서로 이제 보면서 진짜 자기 만족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우 그런 거 정말 아우 아우 그러니까는 진짜 그런 거 요구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상한 거 이상한 거 요구한 사람이 있으면은 해주지 마세요 특히 목소리가 조금 여리여리 하시다든지 아니면 여성분들이라든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너무 이건 조금 약간 어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 겠죠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VR7이 언제까지고 많이 많이 재밌고 망하지 않고 오랫동안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이런 이야기는 솔직히 좋지는 않지만 우연찮게 과거 메시지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가 눈에 띄어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을 하긴 했어요 뭐 괜히 괜히 VR7 자체에 좀 불쾌함을 좀 가진 사람들이 생기진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진 않을까 라는 음 걱정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지만은 이미 즐기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그런 일들은 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마 아마 제가 제가 말했던 사람들은 그것보다 조금 더 하신 분들 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녹화를 해가지고 그걸 유포를 한다고 자기하고 같은 그룹끼리 유포를 한다고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요즘에 자기들은 비공개로 영상을 올렸고 링크만 이렇게 풀리잖아요 요즘에 프로그램들 좋아진 거 많습니다 프로그램도 필요 없어요 어떤 사이트만 이용하면은 그거 비공개로 올렸는 영상의 그 링크를 돌린 걸로 이용해가지고 그 링크로 그 영상을 다운받을 수도 있어요 다운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자기 커뮤니티 그룹에 그런 것을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가끔가다가 그런 영상들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퍼져가지고 곤란해지신 분들이 그런 영상들이 어떻게 퍼졌겠습니까 그런 거 링크가 있으면은 그 주소에 링크가 있으면은 비공개로 해놓는 영상도 다운받아집니다 다운받아가지고 그 영상이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좋지 않습니다 다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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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운받아 진 빨리 mint 읙